젤리 쇼핑 먹을 건가? 젤리 좋아하는데 젤리 쇼핑하는 사람 같다 아이고 진짜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어? 배현이 젤리 먹느라 못 잡았대요 아저씨 젤리 좀 드실래요? 근데 젤리가 손에서 눕겠어 저 젤리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오!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요 와 맛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라이브 하다가 젤리까지 먹으라고 하고 싶대 오 이거 괜찮다 어..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거라서 응? 어 네 많이 씹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수업시간에 몰래 먹는 거 이게 혼자라서 우리는 새벽이라서 안심 편하게 즐기세요 말하면 돼 맞아요 더 말씀하실 줄 알고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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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